음악 두 번째로 현건설공사 시공자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입니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계약자 방식이 있는데요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두 개 이상의 전문공정으로 구성된 사업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입니다 세 번째, 해당 업종에 등록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재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 개 업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등록된 업종의 전문공사라고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권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100분의 70 이상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공사의 시공자입니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내외적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해당 공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허 또는 신기술관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100분의 70 이상인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대공사의 시공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은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와 국토부 예규인 건설공사의 발주 요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종된공사, 부대공사는 설계 및 현지역근도는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공중관 종속성 및 현계성을 고려하여 공사의 전후 시공 과정상 주된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여야 하고 전체 공사 중 종된공사의 규모는 주된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자격방법을 고려하여 시공기술상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또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 당의 공사의 공사 구간, 기간, 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 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의 필요서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대공사의 또 다른 인정범위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억 미만이고 부대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공사지만 발주자의 시공능력 재고와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종된공소 제1호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공사의 마지막 기준으로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식업에 속한 공사 간에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공사에 관한 업종에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가 있습니다 건설업종 중 업종과 상호 연관성이 많은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공사업 상호 간에 도급받을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 경우도 앞서 처음 말씀드린 종된공사 제1호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대공사의 범위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상하수도공사를 발주할 때 상하수도용수관을 부설하기 위해 터파기나 대멸유공사는 상하수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도로포장공사 등 일부 공정을 상하수도설비공사의 부대공사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당 여부는 팔주 자각, 고해당 공사의 설계 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공중관의 종속성, 현지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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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